괜찮았어!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좋아요, 그거 잘 듣네 자, 오늘은 다대포에서 서핑보드랑 패들보드 체험하기입니다 패들보드는 뭔지? 뭔지 알아? 이렇게 하는 게 패들보드야? 나도 한 번도 해봤는데 스탠딩 30초 유지하기 30초 꽤 길 것 같은데 타본 적 있어? 타본 적은 있는데 타다가 너무 안 돼서 나는 조금은 타 타고 육지는 갈 수 있어 이랬는데 내가 막 15분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채취! 입고 나올게요 요즘 운동을 안 해가지고 SUP가 공기 주입식 수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공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바위 같은데 세게 부딪히면 터질 수가 있어요 야 너무 많아 오빠 너 뭐 하려고 그러고 선크림은 30분 전에 발라줘야 효과가 있네 방송포량 역시 알겠다 가위바위바해서 이거 한 방에 탁 올리고 그래 가위바위보 내가 너무 많이 바른 이것까지 할까봐 다 했다 아 잠시만 됐다 또 피타고도 저 여자랑 개학년을 하고 있어요 미션이 변경됐습니다 오늘 파도가 많이 잔잔하대요 서핑은 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거는 좀 쉽대요 페레보드는 스탠딩이 그래서 한 발로 서서 스탠딩 30초 저희 둘 바닥에서 들어오세요 아까 안전교육한 거 못 들었어요? 15초 30초 오케이 총 45초 저희 둘이 합쳐서 45초 만들면 왜냐면 저희는 커플이니까 커플이니까 하루 종일 한 발로 중 30초 다 아 진짜 왜이래 아 진짜 왜이래 차가워 이게 더 빠르나요 그럼 이거 강사님이 성공을 못하시면 저희 좀 시간들 바꿔줘요. 한 50초대로 선생님이 30초 성공하시면 저희 군말 없이 오빠랑 저랑 둘둔 30초 할게요 네 갈게요 30초 강사님 30초 했습니다 프레임 눌려서 30초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들죠? 계속 x2 오케이 2초 2,3,4,5 많이 성장했죠?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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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 물그나무를 살게 아 그럼 2초 아 진짜? 물그나무 사기? 아 저기요 으흐흐흐흐흑 앙 감사합니다 bırak 괜찮아 괜찮아 소락 고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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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진짜 난 안되겠어 난 정상 할 수가 없어 1, 2, 5! 됐지! 됐지! 됐죠? 오케이 이선 씨 성공 이거 많이 흔들리는데? 오빠 그거 쉬운 게 아니야 내 편 맞아?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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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편 오빠 잘하고 있어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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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오 됐다 이거 빼봐 빼봐 이거 빼봐 자 강사님 솔직히 미션 성공입니까? 네 미션 성공 미션 성공! 울고 있자 오늘 패들보드 타니까 어땠어? 난 재밌었어 나 어려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보다 좀 잘하는 거 같더라고 너 아까 진짜 잘 타서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걸 원하면 서핑이 나은 거 같고 지금 미션을 계속 하면서 정립금 쌓이고 있는 거 알지? 응 그거 나중에 모아서 어디다 쓸 거야 오빠는 뭐 할 거야? 나? 나? 내가 이번에 이번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좀 투자를 해볼 거 같아 오 야만가? 네 연기도 연기지만 다른 것도 많이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남은 미션 잘 수행하자 아 아 노을 너무 예쁘다 자세폰 진짜 탁 트여있다 여기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돼 동의가 있어 저쪽의 생태공화도 진짜 예쁜 거 저쪽의 생태공화도 진짜 예쁜 거 저쪽의 생태공화도 진짜 예쁜 거 왼쪽도 네